이럴 땐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거에요 죄송합니다 신부님 개인적으로 신부님께 묵주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이며 묵주기도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체험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는 제가 성소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사죄로 불륜 받고 거기에 응답을 했고 사죄가 되었는데 살아오면서 제가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저희도 구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알려주셨던 그리고 마지못해 맨날 해야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또 사죄가 되어서도 의미를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신학생때도 우리가 매일같이 저녁에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거든요 그것이 계속 습관처럼 매일같이 바치는 기도만 되어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반복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저희들이 늘 해왔던 기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안하면 뭐가 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늘 했던 기도이기도 했는데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을 저는 제가 성모님 순례지를 방문하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묵상이 시작됐던 거에요 그것이 바로 파티마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몰랐었는데 제가 어렸던 시절과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항상 저를 지켜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게 성모님이셨고 그 성모님이 파티마 성모님이셨어요 근데 파티마에 처음 갔을 때 저에게 왔던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저를 늘 그 골목골목에 항상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묘하게도 파티마에 방문하면서부터 묵주기도의 신비묵상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왜 파티마 성모님을 우리는 묵주기도에 모으라고 하거든요 10월 13일 발현 때 당신 자신이 나는 묵주기도에 모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게 일종의 저에게 주는 약간의 성모님이 주신 성소 주님께서는 저를 사제성소로 부르셨고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 사도로 살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개인적인 체험을 묵상하는 그리고 또 그 신비를 신비로서 보지 않고 나의 어떤 신앙적인 의미로서 풀어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신자들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기도인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나의 그냥 책을 썼어요 묵주기도학교라는 책을 썼는데 묵주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바치면 묵주기도를 더 효과적이고 더 아름다운 기도로서 바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바치면서 얻게 된 은충이 무엇인지 사실 막연하거든요 막연하기도 하고 누가 딱 집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 기도 안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저는 이걸 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신앙고백이 돼요 저의 신앙고백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은 본당 효자사성선당이라는 본당을 교구에서 맡고 있지만 또 전에 성리 있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유학 다녀와서 또 있었던 본당부터 정말 그 지나온 시간들 보면 묵주기도 안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시간들을 정말 제가 바라고 청한 것 이상으로 항상 선물처럼 주셨던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체험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기는 묵주기도 바쳤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응청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하나도 저희들이 청한 걸 버리지 않고 더 그 이상으로 항상 주셨던 바로 그러한 것들을 체험으로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 구체적인 청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드립니다 왜냐 저는 저의 기도를 저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바치고 또 그 기도를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저희들이 정말 가장 힘이 되고 운충이 가득한 기도로서 묵주기도를 바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빠져들어서 엎을 놓고 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한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by H.. 그리고 Lum 암